엄마 죄송합니다. 뭘 잘못했어요? 엄마, 다들 밥도 먹고 이제 안 먹겠습니다. 또요? 그리고 다음부터 밥 제대로 먹고 이제 돌아다지 않을게요. 그리고요? 그리고 밥 제대로 먹겠습니다, 엄마. 약속할 수 있어요? 네. 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약속 안 지키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. 엄마가 혼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안 줄 거예요. 네. 엄마가 또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있어요? 네. 엄마 보세요. 네. 어떻게 한다고요? 다음부터 또 밥 차려줬을 때 밥 안 먹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밥 찾으면 엄마 밥 안 준다고 그랬어요. 응. 다음 주 화요일 이후 풀리겠지만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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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렇게 안 해 줬습니다. 오마자야 뭐 덧지면이야. 제형이 내가 좋은 콘텐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잠시 정말 좋은 콘텐츠였어요.